여러분 반갑습니다. 다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영어 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는 금이오 바냐는 밝음이오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바냐 바라밀이다. 나는 볼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바냐 바라밀. 오늘은 특강을 좀 하겠습니다. 특강. 그래서 오늘은 아바타 명상하고 이어서 바라명상. 전에도 한 번씩 하긴 했지만 수행은 원래 반복학습이에요. 그래서 자꾸 해가지고 내 것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지 먹어서 소화 안 시키면 못 시키면 내 것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특강으로 아바타 명상. 엔터 더 월드 아바타. 아바타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관자재모사리 관자재모사리 깊은 밭야바라미를 행할 때 깊은 밭야바라미를 행할 때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모든 고통 벗어났다. 모든 고통 벗어났다. 반야신경의 첫 대목입니다. 관자재모사리 행신 반야바라미를 다시 조견 오온개공 돌체구의 이거를 현대어로 풀이한 거예요.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춰보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그런데 오온이라는 게 색수상행식입니다. 색은 몸이고 수상행식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이 알아듣기 쉽게 오온을 번역하면 몸과 마음이 다 공하다라는 것은 뭐냐. 현상이 있을 뿐 실체가 없는 것을 공하다고 해요. 이름이 있을 뿐 실체가 없는 것 그것들을 다 공하다고 해요. 대표적인 공한 게 뭐냐. 꿈, 아바타, 물거품, 그림자 이게 다 공한 거예요. 일체 유입법, 여몽환, 포용 모든 존재는 마치 몽, 꿈과 같고 환 아바타와 같다. 물거품과 같다. 이런 꿈, 아바타, 물거품 이런 것들은 실체가 없어요. 고정된 실체가 없고 변화하는 현상이 있을 뿐이에요. 이름이 있을 뿐이지 실체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춰보고를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이렇게 번역했을 뿐이에요. 제가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현대어로 현대 불자가 아닌 사람도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새롭게 번역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따라해 볼까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렇게 관찰해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몸이 아프다. 그럼 아바타가 아프다. 내 몸이 아프다가 아니라 아바타 몸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괴롭다. 내 마음이 괴로운 게 아니라 아바타가 괴로워하는구나. 이렇게 관찰을 하면 모든 고통이 다 아바타의 고통이 됩니다. 나는 관찰할 뿐 관찰자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반화신경의 첫 대목이 저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뭐라고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라고 관찰하는 거다. 너무 간단하죠? 저렇게 간단한 거였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진짜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다만 실천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일단 이치는 분명하고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아바타 명상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아바타라는 말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바타는 산스크립도 아바타라에서 유래했으며 분신, 화신을 뜻한다. 결국 아바타 명상이란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하는 것이다. 이거죠. 아바타라는 말이 영어가 아니고 본래 산스크립도예요. 범어, 인도 고전어. 부처님 당시 쓰던 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어떻게 보자면 불교용인 거예요. 이게. 화신.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할 때의 화신. 이게 바로 아바타예요.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막 요괴들하고 싸우다가 숫자가 밀리니까 어떻게 해요? 중과부적이 되니까. 머리털을 뽑아서 훅 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랑 똑같이 생긴 원숭이들이 쫙 나오죠.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게 바로 아바타예요. 분신, 화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몸이 아바타다. 이 마음도 아바타다. 그럼 본래 나는 뭐냐? 본마음 참 나는 뭐냐? 관찰자다. 이 소리예요. 관찰자가 진짜 나고 몸과 마음은 아바타. 이런 소리입니다. 같이 한 번 또 읽죠. 이 몸이 실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부처님의 견해이며 이 마음이 아바타라고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몸도 마음도 그 본성이 텅 비었음을 깨달으면 이 사람이 부처님과 무엇이 다르랴. 부처님께서 깨달으셨기 때문에 부처님으로 불리게 됐어요. 붓다라는 말이 깨달음을 얻으니. 깨달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라 그러죠. 불교는 수교가 아니다. 제가 했어요. 그 말에. 불교는 수행의 종교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왜 불교라고 불렀어? 수교라고 부르지. 딱 글 숫자. 수교가 아니고 불교예요. 깨달음의 종교예요. 불교는. 그래서 수행을 하더라도 깨달음 상의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수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깨달음을 향해 가는 수행과 깨달음에 입각한 수행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미 깨달음의 내용을 다 설파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믿고 거기에 맞춰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럼 뭘 깨달으셨냐.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 뭐를 전해 주셨냐. 이게 바로 과거 칠불 개송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뿐 아니라 과거의 일곱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내용을 괴성으로 읊으셨는데 그게 이제 무슨 조당집이라든가 경덕전등록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 나와요. 그 공통점이 뭐냐. 따라해볼까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일곱 부처님 깨달음의 괴성이 다 공통적으로 이걸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승가의 노래 책을 펴면서 앞에다가 일곱 부처님 괴성을 쫙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거 입각해서 수행을 해야지 나도 이제부터 부처님처럼 난행 고행을 해서 언젠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 다음에 전법을 할 거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인생을 낭비하는 게 돼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만난 보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을 만났으면 보람이 있어야지. 부처님의 뜻은 뭐냐. 여러분들이 부처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입장이면 야 내가 부처가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아? 내가 수십억 겁을 난행 고행을 해서 나 이제 겨우 부처가 됐어. 그러니까 니네도 한번 좀 뼈 빠지게 고생 좀 해봐요 놈들아.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난행 고행을 해서 부처가 됐지만 너희들은 좀 쉽게 가라.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내 말에 입각해서 수행을 해라. 이럴까요? 후자죠. 부처님 뜻은 그거예요. 이미 내가 이렇게 설파해 놨으니까 너희들 그걸 믿고 거기에 입각해서 수행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막 난행 고행을 해가지고 언젠가 깨달음을 얻겠죠. 그러면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지금부터 수행을 하면 이거 익스프레스웨이죠. 고속도로를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산길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산길을 계속 헤매는데 언제 나올지 기약도 없어. 그래서 이 몸이 실체가 없다. 아바타다 이거예요. 이 마음이 아바타다. 계속해 보면 헛개비환자를 썼어요. 헛개비환. 원어에 이렇게 조당집이나 전등록 같은 데 보면 한자로 이걸 헛개비환이라고 썼는데 그것을 옛날에는 스님들이 그걸 헛개비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헛개비라고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 안 와다, 헛개비라는 게. 저도 여러 번 봤지만 뭔 소리지? 헛개비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아바타를 하니까 훨씬 와다요. 나도 와닿고 젊은이들도 말길 잘 알아들어요. 얼마 전에 문경 봉화함사의 명상마을에 우리 청년들을 위한 그런 수행이 있었어요. 힐링 같은 거죠. 거기 가서도 제가 아바타 명상을 가르쳐줬더니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들어. 난 조금 걱정했어요. 한편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것도 불교를 본격적으로 접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불자가 아닌 사람도 있고 거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20대하고 30대만 모아놨어요. 80명. 그래서 그동안 대부분 불자들에게 설하다가 불자도 아니고 20대, 30대 젊은 청춘들이 이거 잘 알아들을까 하고 했더니 웬걸 더 잘 알아들어요. 더 좋아해. 여러분 보다. 여러분 반성해야 돼요. 절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긴가민가하고 있으면 그건 반성해야 돼요. 그럼 부처님만 이런 말씀을 하셨냐? 그게 아니에요. 이 세계 최고의 부자도 이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일 확률은 99.9999%이다. 일론 머스크. 저 사람이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저 사람이 이 세상은 모의 실험이다. 이 소리예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가상현실에서 모의 실험 중인 아바타다. 이 소리를 에둘러 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실험실에서 실험 중이다. 이 소리예요. 모의 실험 중. 그거를 불자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미 이런 말 한 지 벌써 오래됐어요. 부처님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부자도 역시 이 세상이 모의 실험이다. 무슨 소리냐 그게.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모의 실험 중인 아바타다. 이 소리예요. 그럼 뭐를 실험하고 있을까요? 실험 내용이 뭐가? 실험에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거기까지는 일론 머스크가 아직 몰라요. 그거는 월호스님이 알아요. 그건 부자는 몰라. 불자만이 알지. 그럼 실험의 주제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해탈 실험. 해탈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전 인류가 다 해탈하는 날. 이 모의 실험에서 벗어나는 날이 언제쯤 올까. 해탈 실험 중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뭐다? 해탈이다. 이렇게 잡아야 이 실험에서 빨리 나갑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하면 절대 이 실험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행복과 불행은 항상 같이 다녀요. 행복을 추구하는 한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치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다라는 말은요. 옛날 2,000 몇 백 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양에서 한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까지도 금과 옥조로 믿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원래 동양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옛날부터. 근데 지금 다 서양 교육을 받으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맨 서양 교육 위주로 받죠. 도서관에 가서 애들 책 보고 있는 거 보면 무슨 책 보나. 전부 영어책 아니면 수학책이야. 영어수학. 무슨 도대체 생존하철에 사양하철고 태어나면 어디서 왔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가. 이런 거는 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주지. 영어수학. 그냥 영어수학. 영어수학.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에 대한 설정이 잘 돼야 그 인생이 성공하지.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아무리 열심히 깨해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열심히 깨면 안 돼. 왜? 푸는데 시간 더 걸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만약에 설정을 해놨으면 차라리 게으르게 사세요. 그게 나중에 돌아올 때 편하니까. 근데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돌아오려면 한참 걸려요. 인생의 목적은 뭐다? 해탈이다. 그래서 56억 7천만 년이 지나서 미륵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삼전법륜을 굴리는 날. 인류가 다 해탈하는 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자면 해탈 실험 기간이 56억 7천만 년입니다. 여러분 56억 7천만 년 동안 윤회할 거예요. 아니면 금생에 어떻게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건 뭐 빨리 판단이 되지. 금생에 해보는 게 좋지. 금생에 해탈하는 게 좋지. 56억 7천만 년. 이야 아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윤회하면서 흘린 눈물의 양이 저 바다보다 더 많은데 앞으로 흘릴 눈물의 양도 바다보다 더 많은 거예요. 미련한 거지. 그래서 불교는 미래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왜? 뭐 중간에 재난도 겪고 뭐 하고 하지만 결국은 56억 7천만 년이 지나서 미륵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삼전법률을 굴려서 모든 중생을 다 해탈시킨다. 이게 결론이에요. 끝이 좋아. 뭐 멸망해서 다 멸종하고 무슨 뭐. 이게 아니야. 불교는. 물론 뭐 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잘 나갈 때도 있고 이러고 가는 거야. 윤회는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어야 돼요.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부처님이 깨달아 보니까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더라. 너희는 이거를 믿고 여기서 출발해라. 이게 바로 부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가상현실인지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자 손목에 금 있죠 양쪽에. 금을 이렇게 대고 기준을 잡아서 손가락 길이를 잽니다. 가운데 손가락이 어떤 게 긴가. 뭐 비슷한 사람은 오른손을 내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쪽 짧은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을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몸과 입과 뜻을 모아서 따라서 합니다. 길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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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쳐다보고 하지 말고 본인 손가락을 쳐다보고 하세요. 길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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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져라 길어졌다 길어졌다 각자 또 열 번씩 크게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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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보세요 길어졌나 진짜 졌나 길어졌나 우와 pping 길어지신 분 대부분 다 길어지셨네요 많이 길어졌어요? 지난번 제주도 가서 하니까 어떤 보살님이 나 손 마디 하나가 길어졌다고 놀래가지고 선생님 저는요 손 마디 하나가 길어졌어요 감탄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은 많이 길어져요 많이 안 길어지는 사람은 좀 순수하지 못하다 할까? 월호수님 말을 안 믿는다 할까? 부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몸도 아바타라는 걸 믿으면요 더 길어져요 이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소리예요 몸뚱이가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100일 기도를 하면서 길어져라고 해도 안 길어지죠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잠깐 했는데도 길어지잖아요 이게 몸이 아바타라는 증거예요 결정적인 증거 이제 미십니까? 미십니다 아바타라니까요 몸은 아바타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아바타라는 건 고정된 실체가 없고 변화는 현상만 있는 거예요 이걸 아바타라고 그래요 자 이제 그러면 아바타 명상의 방법을 들어갑니다 같이 읽죠 모든 존재는 마치 꿈, 아바타, 물거품, 그림자 그리고 이슬, 번개불과 같다 응당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게 금강경의 마지막 개성이죠 일체 유입법, 여몽환포형, 여로역여전, 응작, 여시관 한자로만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그래서 역시 한글로 풀이해놓은 거예요 알기 쉽게 모든 존재는 그게 정신적 존재건 물질적 존재건 모든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유입법은 모든 존재는 꿈, 아바타, 물거품, 그림자 그리고 이슬, 번개불과 같다 응당이와 같이 관찰하라 그래서 불교는 관찰의 종교예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몸과 마음, 아바타라고 관찰하는 거다 반영신경의 첫 대목도 그거고 금강경의 마지막 개성도 이거예요 모든 존재는 꿈과 같고 아바타와 같다 물거품과 같다 이 여섯 가지는 다 찰나생멸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생겨났다 순간적으로 사라지거나 실체가 없고 현상만 있거나 이런 겁니다 다 공통적인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는 게 금강경을 실천하는 거죠 금강경을 하루에 10독씩 읽고 20독씩 읽고 이런 사람은 많은데 사경 열심히 하죠 독경 읽으면 좋다니까 그런데 이거 안 하면 다 말짱 할 거예요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실천하는 거죠 금강경을 실천한다는 게 뭐예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라고 관찰하는 거예요 몸은 생로병사죠 마음은 생주이멸하죠 우주는 성주괴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한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주도 지금 변하고 있어요 빅뱅으로 지금 막 늘어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다 밝혀냈죠 이와 같이 관찰하라 구체적으로 하면은 뭐냐 거울 보듯 영화 보듯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대면에서 관찰하되 아바타라 바라보세요 거울 보듯이 저기 화면처럼 거울 보듯이 영화 보듯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대면에서 관찰하되 아바타라 바라보죠 이런 일드론 명상실습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자 자기 드론을 눈앞에 띄워놓고 드론의 입장에서 자기 몸과 마음을 관찰하라 이거예요 이게 대면 관찰이에요 애착한다 누가? 아바타가 애착한다 누구를? 아바타를 애착한다 이래야 돼요 아바타가 아바타를 애착한다 오늘도 보니까 뭐 뉴스 아유 요새 뭐 스토킹 무슨 그걸로 인해서 막 범죄 상대방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나를 안 좋아한다고 막 죽이고 아 이게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도 그런 짓을 벌이면 나쁘다는 거를 또 처형당할 수 있다는 거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알지만 스스로 마음에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통제가 돼야 돼요 마음에 통제가 되려면 내가 죄를 사랑한다 애착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통제가 안 돼요 아바타가 아바타를 애착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게 확 줄어요 애착이 그래서 애착심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바타 명산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러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아바타가 아바타를 애착하는구나 그러면 아바타가 아바타를 애착해서 뭐 한니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바타가 아바타를 실체가 없는 게 좋고 나쁘고 너무 예뻐 아바타가 이쁜 게 어디 있고 미운 게 어디 있어 이거 자체에서 떠나는 거예요 화가 날 때도 아바타가 화가 난다 그러면 화가 누그러져요 뭐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빨리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이제 연습하기 달렸어요 연습은 본인이 해야지 내가 여러분들 연습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뭐 화날 일이 생겨도 크게 화를 안 내게 되지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하고 관찰하면 화는 누가 내요 아바타가 나는 뭐하고 있어 관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찰자의 입장이 자꾸 되는 연습 이게 아주 중요한 연습입니다 그 다음에 치 어리석음인데 어리석음이란 뭐냐 인과를 믿지 않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아바타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구나 부자가 되려면 보싀를 많이 해야 부자가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저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뭐 부자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보싀를 많이 하면 부자가 돼요 보싀복덕을 많이 지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잘 되는 거고 보싀복덕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계산을 굴려서 해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사는 복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분별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별심으로 되는 것 같으면 IQ 좋은 사람이 다 부자 돼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출세간사는 그럼 뭐냐 전법을 많이 해야 도인이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전법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된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보시를 많이 하세요 부처가 되고 싶으면 뭐를 해야 돼요 그것도 역시 보신데 무슨 보신 법 보시를 많이 하세요 법 보시를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재보시를 많이 하고 부처가 되고 싶으면 법 보시를 많이 하세요 둘 다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많이 해야지 법 보시와 재보시를 막 틈나는 대로 하면 부처 되고 부처 돼요 그걸 믿으면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걸 안 믿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치 그래서 근심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게 다 어리석은 인과법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 걸어간다 누가? 아바타가 와 주 머무른다 아바타가 머무른다 제가 머무른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바타가 머무른다 앉아있다 누워있다 태어났다 늙어간다 병들었다 죽어간다 아바타가 죽어간다 축하합니다 이게 생사해탈법이라고 그랬죠 생로병사에서 해탈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쉬워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여진이 왜 몰랐지 아바타가 늙어간다 나는 관찰 아바타가 병들었다 나는 관찰 아바타가 죽어간다 나는 관찰 하는 거예요 이게 생로병사에서 해탈하는 방법이에요 부처님의 화두가 생로병사에서 해탈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찾아서 출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찾아냈죠 그 답은 뭐라고요? 다시 한 번 해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아바타 아바타가 늙어간다 아바타가 병들었다 아바타가 죽어간다 이게 생사해탈법이에요 그걸 이미 설파해서 다 가르쳐주셨는데 그걸 써먹을 생각은 안 하고 나도 이제부터 난의 고행을 해서 언젠가 깨달음을 얻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더딘 길이죠 더딘 길로 가면 56억 7천만 년 걸려요 다시 한 번 묻죠 여러분 56억 7천만 년 후에 해탈하고 싶어요? 금생에 해탈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바타 명상을 해야 돼요 금생에 해탈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바타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아바타 명상의 효능 그러면 왜 아바타 명상을 하라 그러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고통과 번뇌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킨다 지혜가 발생한다 스트레스가 꽃을 피운다 이게 주요 효능이에요 몸의 고통과 마음의 번뇌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몸의 고통 누구의 고통? 아바타의 고통 마음의 번뇌 누구의 번뇌? 아바타의 번뇌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나의 고통 나의 번뇌가 아니에요 그렇게 분리시키면 지혜가 발생해요 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지혜 몸의 고통이 오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나는 고통이 왔을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고 몸의 고통이 온다는 것은 내가 복덕이 좀 부족해서 그럴까 지금부터 방생공덕 방생을 많이 한 사람은요 건강하고 장수예요 살생을 많이 하면 단명하고 병이 자주 걸립니다 그럼 인과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몸이 비실비실하고 고통, 병에 자주 걸리고 단명할 것 같은 사람은 아 내가 복덕을 안 닦았어요 이랬구나 지금부터라도 방생 틈만 나면 방생하고 보시, 복덕 짓고 그러면 훨씬 건강해지고 장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번뇌가 밀려오면 야 내가 마음 공부할 찬스구나 대면 관찰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는구나 하고 대면 관찰하는 거예요 번뇌가 없으면 수행 안 해요 여러분 번뇌가 있어도 안 하는데 없으면 하겠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기 바빠요 사람들이 좋은 거, 맛있는 거, 재밌는 거 이거 찾아다니니까 때로 몰려다니니까 사고도 나고 이러는 거예요 맛있는 거, 재밌는 거 뭐 이런 거 찾아다니는 거는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본능에 본능에 충실한 삶이에요 그게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다 보면 죽어서 뭐가 돼요? 축생으로 태어나요 본능에 가장 충실하게 사는 게 바로 축생이거든요 육도 흔해 중에 그래서 인간은 최소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보시복덕 지을 줄 알고 이게 인간다운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분리를 시키다 보면 지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마침내 꽃을 피운다 스트레스가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된다 이거예요 오는 스트레스 막지 말고 가는 스트레스 잡지 마라 다만 바라볼 뿐 여러분들 고통과 번뇌가 없기를 바라면 그게 바로 결핍된 마음이라고 그랬죠 고통이 오면 내가 독닫게 할 찬스다 번뇌가 밀려오면 돋닫게 할 찬스다 이러면 고통과 번뇌가 밀려오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반야신경에도 나오잖아요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고심 무가해 반야바라밀에 의지하니까 마음에 걸림이 없어져 무가해고 무유공포 걸림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그래서 원리 전도 몽상 멀리 전도된 몽상을 떠나 그래서 구경 열반에 들어간다 전도된 몽상이 바로 뭐예요? 이게 가상현실이라는 소리예요 가상 몽상이 가상입니다 가상현실을 떠나게 돼서 진짜 현실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진짜 현실은 뭐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 뿐 스트레스에서 해탈하는 법 따라해보세요 아바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아바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마하바라바라밀 마하바라바라밀 다만 바라볼 뿐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하고 아바타가 하면 분리가 되고 마하바라바라밀 하면 충만함으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다만 바라볼 뿐 관찰자 입장이 되니까 나왔다 가상현실에서 진짜 현실로 나왔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현재는 잠시도 머무르지 않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뭐다 가상현실이에요 지금 없어요 가상현실이에요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유일한 진짜 현실은 뭐다 따라해보세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그래도 잘 안 돼 그럼 태평가 한번 부르라고 그랬죠 인생 일장 춘몽이다 인생은 꿈이다 이거를 노래로 만든 거예요 꿈 아바타 물거품 그림자 이걸 노래로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짜증은 내어서 부었다나 성화를 바쳐서 부었다나 인생 일장 춘몽인데 웃기도 하면서 살아보세요 니나 너 컷 따라하세요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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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을 일이 생긴다 웃을 일이 생긴다 우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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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억지 웃음 있잖아요 진짜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억지로 웃는 웃음도 똑같은 효과가 있대요 이 몸은 알고 보면 이 마음과 몸은 좀 이렇게 무뎌가지고 억지로 웃어도 진짜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하고 막 반응을 하는데 엔돌핀이 분비되고 똑같이 자격을 한대요 억지 웃음도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먼저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게 만드는 것 인생의 주인공이다 밥 먹는 놈이 누구냐 이제 마지막 화두 풀이하겠습니다 이목고의 시대에서 이것뿐의 시대로 전환될 때가 지금 온 거예요 제가 밥을 먹는데 저랑 맞상 하던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밥 먹는 놈이 누구냐 띵 머리에 망치 맞은 것 같더라고 내가 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떠서 입으로 먹는 거 아닌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하고 있었는데 막상 밥 먹는 놈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 이게 화두예요 밥 먹는 이것이 무엇인가 말하자면 입먹고 화두예요 잠자는 이것이 무엇인가 박수 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화두예요 박수 치는 놈이 누구? 동그라미 그리는 이놈이 누구? 밥 먹는 놈이 누구? 냠냠 짭짭 잠자는 놈이 누구? 너무 간단해요 이건 어린애들이 더 잘 맞춘다고 그랬죠? 어린애들 잼잼잼잼잼 하면 어떡해요? 짝짝꿍 짝짝꿍 하면 이게 바로 무분별지예요 이게 무분별지 머리로 분별하면 절대 이 답이 안 나와요 분별 안 하니까 바로 답이 나오는 거야 그냥 어린애들이 분별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화두는 원래 어린애들이 더 답을 잘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분별지를 다루기 때문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니까 결론은 색즉시색이다 이거예요 사는 산? 물은 물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으니까 이것뿐이라고 답하는 거고 박수 치는 놈이 누구냐 그러면 동그라미 그리는 놈이 누구냐 그러면 밥 먹는 놈이 누구냐 그러면 잠자는 놈이 누구냐 그러면 잠자는 놈이 누구냐 그러면 잠자는 놈이 누구냐가 제일 재밌다 웃는 놈이 누구냐? 바로 지금 그래서 화두는 많지만 1700공안이 있다고 하지만 화두의 답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풀리는 게 있고 이것뿐으로 풀리는 게 있고 알겠는가? 반문으로 풀리는 게 있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하나하나하나에 대한 사례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행분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으로 살겠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